한결이 한테는 이 책은 쉬웠을 거야. 가볼까요? 어멘 디스. 뭔 소리죠? 그렇죠. 이렇게 영어에서 처음 얘기하는데 하나면 어를 써야 되는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별이는 조금 다른 것도 알려줄게요. 어멘은 한번 길어 봤자. 희죠. 희. 오케이. 딕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땅을 파다 면 무슨 씨예요? 하다 씨입니다. 이런 것들, 뭐뭐 하다 라는 뜻을 행동을 나타내는 말들을 하다 씨라고 하는데 원래 선생님이 단어장에 딕의 뜻을 가르쳐 주고 있던 거예요? 딕스의 뜻을 가르쳐 주고 있던가요? 그렇죠. 근데 여기 S가 왜 붙었냐? 자, 모든 하다 씨 속에는 하다 라는 뜻을 가진 자, 두 라는 단어가 있는데 얘 뜻이 하다예요. 모든 하다 씨의 대장이야. 왜냐하면 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희나 쉬가 무슨 행동을 한다 할 땐 두가 숨어 있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뭐가 숨어 있냐? 두 대신에 뭐가 숨어 있냐? 더즈가 숨어 있어요. 이것도 하다 라는 뜻인데 희나 쉬랑 같이 쓰는 거야. 근데 여기에 더즈의 끝에 S가 이렇게 삐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딕에 S가 붙은 게 아니고 누가 숨어 있는데 이렇게 더즈가 숨어 있는데 또 더즈 끝에 있는 꼬리가 밖으로 이렇게 살짝 삐져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까? 둘이 이렇게 딱 한 명이 뒤에 딱 숨어 있는데 꼬리가 길어서 밖으로 탁 튀어 튀어 나온 거. 뭔 소린지 알겠어요? 오케이. 계속해서. 어맨딕스. 어맨딕스. 오케이. 계속해서. 더 맨은 어었. 그렇죠. 더 맨은 어었. 그렇죠. 더 맨은 어었. 그렇죠. 그럼 뭔 뜻이죠? 그런 양자가 가지고 있다 하나의 상식을. 그렇죠. 자, 영어 문장의 특징. 영어 문장은 항상 누가 뭐뭐 한다 라는 말을 붙여 놓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해즈의 뜻은 안 가르쳐 주고 have의 뜻을 가르쳐 줬을걸요? have가 무슨 뜻이에요? 가지다. 가지다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가지다라는 뜻이니까 또 무슨 시예요? 가다시죠. 그러면 이 속에는 뭐가 숨어있다? do가 숨어있죠. have 속엔 do가 숨어있어. 근데 have 속에 더즈가 숨으면 have가 아니고 모습이 S가 달린 head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뜻은 똑같아. 근데 더 맨 앞만 길어봤자 he니까 he have가 아니고 he has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거 좀 뭐 나중에 배우면 되게 어려운 말로 갈 수 있어요. 뭐 삼인칭 단수 뭐 주어면은 동사에 S를 써야겠다 뭐 이런 이상한 어려운 말로 하는데 선생님이 쉬운 말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okay. does가 숨어있어. have 속에 does가 들어가니까 he has로 바뀐 거예요. okay. 뭐였더라? the man has a nut. the man has a nut. okay. 계속해서. 김, 김, 딕, 앤, 초, 지, 어, 펑. 그렇죠. 김, 딕, 앤, 푸, 차, 겸. 김, 딕, 앤, 푸, 차, 겸. 김, 딕, 앤, 푸, 차, 겸. 오케이. 그래서 무슨 소리죠? 힘이 한다. 그리고 먹는다. 하나의 껌. 그렇죠. 여기에 딕의 뜻이 파다죠. 그러면 푸의 뜻은? 그렇죠. 넣다죠. 둘 다 공통적. 파다, 넣다, 다. 그렇죠. 하다시죠. 그러면 S가 왜 있는지 알겠죠? 김, 암만 길려봤자 B거든요. 예. 뭐지? 책. 원래 책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카드로 만들어 놔서. 그림이 안 보이는데. 어떤 강아지입니다. 강아지가 개예요. 수컷 강아지가 땅을 파고 껌을 집어넣는 거야. 나중에 먹어야지. 오케이. 뭐였더라? 김, 딕, 앤, 푸, 지, 어, 그렇지. 오우. 계속해서 통문자 암기 능력이 좋고요. 계속해서. 김, 앤더, 펑, go to bed. 그렇죠. 김 앤더, 펑, go to bed. 뭔 소리죠? 김, 김이랑은 그 강아지과 자로 간다. 그렇죠. 자, 여기에 김 앤더, 펑은 김과 그 강아지죠. 그러면 얘는 암만 길려봤자 개들, 그들. 그리고 얘는 he가 아니에요. 암만 길려봤자 여러 명이죠. 그러면 이런 뜻을 가진 영어 단어가 바로 뭐냐면 day입니다. day. day 본 적 있죠? 본 적 없어요? 네. 오케이. 이런 뜻입니다. 그들, 그것들. 자, 이게 하자시거든요. 그래서 얘가 he가 하는 행동이 아니고 day가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않는다? goes가 안 된 거야. 만약에 김 혼자 자러 가잖아?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김 그렇지. goes to bed. 이렇게 했었어야 돼. 왜냐하면 he goes to bed. 그렇습니까? 하지만 day가 하는 행동이니까 여기에는 do가 들어가 있어. does가 들어가 있어. do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s가. does가 들어가 있으면 goes가 돼야. go가 가다라는 뜻의 하다시입니다. 알고 있죠? go는? 네. 계속해서. go to bed. 그렇죠. 김앤더펍, day, go to bed. day는 없었어. 그냥 day로 바꿔본 거야. 내가.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저는 지금. 뜻은 뭐죠? 저는 지금. 오케이. 아까 선생님이 한별이한테도 얘기했는데 첫 문장은 뭐였어? euche. a man-dicks. a man dicks였죠? a man-dicks. a man-dicks. a man-dicks였죠? o는 어떤 사람이 처음 얘기하는, contoron가가 처음 나오는데 몇 명이란 말이야? 하나님.ers. 101 grit인 거bet. 한 명이라는 얘기고 don는 뜻이 뭐니까? 어떤 뜻이니까. 아까 말했던 그 사람이란 뜻이다. 이거에요. 네. 아까 땅 파서 뭐 하던 녀석이 그 사람이 또 땅을 판다. 이런 뜻인 거에요. 네. мо었더라. 더맨 딕스 더맨 암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딕이 아니고 또 딕스에요 오케이 계속해서 그렇죠 아까 누가 묻어놨던 걸 찾은 거야 킴이 묻어난 걸 찾아간 거죠 아 껌이다면서 가져갔겠죠 땅바닥 떨어진 걸 가져갔나 먹어도 되요? 먹어도 되겠냐? 그냥 어린이 동화책이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지 됐습니까? 네 아싸 들고 왔어요 오케이 이제 강아지가 이제 내 껌 잘 있나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 껌이 있겠어요 웃겠어요 엄마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그렇죠 더 펍은 남자인지 여잔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런 건 암만 길어봤자 그렇죠 이시 하는 행동도 히나 쉬나 이시 하는 행동은 전부 다 여기에 두가 들어가 있어 더즈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딕이 아니고 딕스를 쓰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새로 봐 그렇죠 너가 들었던 설명이랑 비슷한 설명을 얘한테 하고 있는데 어때? 또 옛날 생각이 막 납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가 튀어나온 거야? 햄 햄이 나온 거죠 오케이 잘했고요 오늘 책은 쉬웠는데 다음 책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항상 두 가지를 다 하고 단호참 단호시험 몇 점? 오케이 알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